와우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근데 이번 무대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비울 줄이 보기가 잘한데 댄서분들 거의 에너지가 거의 저 이상이라 근데 진짜 야외에서 하니까 확실히 달라요 기분이 그러니까 힘들다가도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서 오랜만에 기울이니까 유엔도 오랜만에 갔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감회가 새롭고 뭔가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무대는 정말 잘 찍고 왔고 이제 남은 연설 준비하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? 오케이 자 힘들어서 한 번 한 번 파이팅 하십시다 자 방탄 보타 오래만 해볼까요? 방탄 보타! 방탄!